요렇게 꼬실꼬실 생어지는 호떡 보셨습니까? 이야 이거 정말 너무나 멋진 호떡이 나옵니다. 자 저도 줄을 서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줄 서는 재미, 기다리는 재미, 구경하는 재미 저는 2,000원어치. 싸주세요. 자 2,000원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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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서서 한 5분정도 줄을 섰습니다. 2,000원어치 사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하나는 컵에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대로 봉투.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고소한 맛과 달달한 맛이 어우러져서 기가 막히네요. 이 맛을 보려고 줄을 서는 것 같습니다. 줄 서는 여행님들, 미스연씨.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여기다 놓으세요. 호떡에서 고소한 과자맛이 나오네요. 쫄깃쫄깃함과 바삭바삭 부스러지는 그 맛. 그 누룽지를 설탕에 쥐해가지고 옛날에 구워 먹던 그 맛이 나네요. 이야 기가 막히네. 이 줄 서는 줄 서는 그 와 오늘 제대로 이게 걸렸네. 잘 오셨어요. 식사라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함께 하니까 너무 간편하지.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아주 코를 찌르네요. 그 팥한 냄새가. 아이고 기가 막히네. 월남정을 강화도에서 그 먹은 처음이에요. 요즘? 아이고 여기 있네. 여기 이제 이거 왜 먹어? 응? 아니 온 소금 먼저 베겨 그랬더니 안 먹어. 나 아니야. 이거 먹어. 나도. 아니 이거 먹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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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있을 때 손으로 딱 씻는 맛 그리고 이 소구려의 선지를 곁들여서 우와 이거 어머니 손맛 시골 밥상인데 야 이거 제가 또 이렇게 어머니 대접을 받게 되네요 이거 송구스럽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답은 제가 보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셔서 이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죠 이거 언제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신 거야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것이 병어 아 아까 그 장터에 나와있던 병어 이야 진짜 병어 그 뭐라고 해 매운탕 그죠 이게 우리 어머니의 그 손맛으로 이거는 오이 냉국 오이 냉국 오이 냉국까지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 이야 이거 참 오늘 이수길이가 여기 서울에서 새벽같이 진도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장터에서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야 이게 또 이런 날도 있네요 이야 이게 또 옛날에 그 시골에서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그 추억이 또 납니다 이야 병어가 아이고야 이거 뭐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아직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병어 같이 네 네 뭐 많이 드세요 이야 또 밥을 또 이렇게 아주 압력밥수 때문에 뭐 5곡 작곡 16곡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제가 오늘 아침을 굶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침 겸 점심으로 맛있어요 베리그 아 요거 하나 4초인데 요거 그 한 끼에 딱 되겠네 퀴 퀴를 요렇게 어 4등분으로 잘라서 이렇게 아주 먹음일수록 이렇게 요거 뭡니까 요거 요걸로 찍어 먹으라고 귀엽네 귀여워 자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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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 퀴는 사실 이거 어르신들도 먹으면 입맛 돌고 몸에 좋다는 과일이죠 그 속에 모치 속입니다 모치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모치 그 속에 과일 음 음 이야 이게 과일만 먹을 때 하고 거기 그 모치 속에 단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맛이 어우러지는데 아주 부드럽네요 그 시카맛 맛을 싹 쥬겨 버리네요 이거 크으 야 음 좀 음 음 이거 식사후엔 디저트는 정말 대박이네 이거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거 먹으면 정말 품격 있는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 사장님 1대에서 2대에서 3대까지 이어지는 게 있고 볼템이 무슨 맛이 없죠 그야말로 영원히 손맛이고요 깊은 맛이 있습니다 4대까지 이어지는 게 있고 볼템이네요 이게 표정도 속도로는 안ard 와 제주 오메기또 제주민속 오일장떼서 먹는 맛이야 죽여줍니다 죽여줍니다 아이고 이거 뭐 오메기또 하나가 아니라 막 점심 대용으로 꽉 차네요 나 혈압이야 혈압이 있으시구나 혈압이 있으시구나 양을 미리미리 다 넣었цу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